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세요. 원어민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세요. 원어민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공부하실게요. 9절을 돌아가셔서 보시죠. He made known to us.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Make known 하면 알리다 이런 표현이죠. 뭐를 알려주셨냐면 the mystery of his will라고 했어요. Mystery는 비밀이죠. 즉,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According to 하면 뭐뭇에 따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친절하신 의도, intention은 의도예요. 의도에 따라서요. 그런데 which, 그분의 친절한 의도는 He purposed in him. 그분 안에서 purpose는 의도하다, 계획하다의 동사로 쓰셨어요. 계획하다라고 해볼까요? 그분 안에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9절 전체 보십니다. He made known to us. 그분은 우리에게 The mystery of his will. 그분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According to his kind intention. 그분의 친절한 의도에 따른 것이었고요. Which, 그 친절하신 의도는 He purposed in him. 그분 안에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10절에 가서 with a view to an administration 했는데 with a view to 하면은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an administration 이란 말은 경영이 되겠습니다. administration, 경영. 그런데 이 administration을 수식하는 뒤에 suitable이야 이렇게 형용사고가 administration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suitable은 적합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fullness, 이거는 충만함. 충만함. 그래서 the fullest of the times 하면은 충만한 때에 적합한 경영을 할 목적이었는데요. that is, 즉, 이거는 다시 말해서 the summing up, summing up 이란 말은 동사로 요약하다 또는 여기서 내용으로 볼 때 통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of all things in Christ,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things in the heavens, 하늘에 있는 것이나 and things on us,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10절 전체 보시면 with a view to an administration suitable to the fullness of the time, 즉, 때의 충만함에 적합한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즉, the summing up of all things,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things in the heavens, 하늘에 있는 것들과 and things on the earth,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in him, 그분 안에 자, 11절 연계됩니다. in him, 그분 안에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obtain 이란 말은 동사로 얻다 라는 뜻입니다. get이에요. 우리는 inheritance란 말은 이거는 유업이죠. 우리는 유업을 얻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기죠. having been predestined 했는데 그 유업이라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기를 having been predestined 했는데 predestined 이란 말은 이거는 동사로 예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be predestined 이렇게 돼서 예정되었던 것이에요.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되었던 것인데요. 자, who works 그분은 all things after the counsel of his will 자신의 뜻과 counsel 하면 이거는 의논이거든요. 의논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11절 전체 보십니다. in him, 그분 안에서 also 우리는 또한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우리가 유업을 받았는데요.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되었던 것으로서 who works 그분의 계획은 who works all things after the counsel of his will 그분의 뜻과 상의함으로 상의한 후에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즉 결론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 예정되었던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12절에 to the end that 하면 이거는 to the end that 하는 표현이 뭐뭐 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해할 목적이었다는 얘기에요. 즉 we were the first 우리가 첫 번째 위 여기 지금 관계절로 여기까지가 지금 위를 수식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첫 번째였던 우리가 would be to the praise of his glory 그분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글로리는 영광이고요. 그러면 12절 전체 보십니다. to the end that we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첫 번째였던 우리가 바로 그분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13절에 가서 in him 그분 안에 그분 안에 you also 여러분도 또한 after listening to the message of the truth 진리의 메시지를 말씀이라고 해봅시다. 주스는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진리의 말씀은 즉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입니다. salvation 구원이죠. 죄송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having also believe 또한 믿었었고 you were sealed 여러분들이 be sealed 하면 인침을 받대요. 이 seed란 말이 동사로 인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him 그분 안에 인침을 받았어요. with the holy spirit of a promise 약속의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3절 전체 보십니다. in him 그분 안에 you also 여러분들은 after listening to the message of the truth 진리의 말씀을 즉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having also believed 또한 믿었고 you were sealed in him 그분 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with the holy spirit of a promise 약속의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14절의 14절의 내용이 Who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Who는 선행사가 Holy Spirit 약속의 성령님이 되시죠. 그분께서는 It is given as a pledge of our inheritance Pledge 라는 말은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보증 우리 유업에 우리 상속에 보증으로 주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랬다는 거죠. 성령님이 With a built 하면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 the redemption of God's own position redemption은 구속, 성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신 바 이 포제션은 소유죠.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신 것에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들에 구속할 목적으로죠. 그래서 To the praise of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결국 찬양토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었다. Glory는 영광이 되겠네요. 자 그럼 14절 다시 보십니다. 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